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종목 집중장세 돌입인데요. 깜깜히 배당 제도가 개선되면서 실적주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배당금을 먼저 확인하고 그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삼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정종택 매니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죠? 전체적으로 PBR 관련된 내용을 저는 간단하게 다뤄드리고 그리고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의 기대감이 높았던 기업들 제가 스타고즈에서 관심주로 얘기 드렸던 종목들을 리뷰 차원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PBR 관련된 일본 정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우리나라가 착안을 해서 관련 지수도 발표할 것 같고요. 오늘 일부 기업들 보게 되면요. 자사주 소각을 한 기업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나금융시주 있었고요. 삼성물선도 있었고요. 저는 사실 저 PBR 관련된 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 중의 하나는 소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소각 관련된 부분들의 의지치를 반영하면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발표했다는 거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이게 오늘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요. 오늘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자료인데요. 보게 되면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 포텐셜이 높은 기업들 위주를 보자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의 사례를 봤을 때 작년부터 현재까지 니케이 225 종목군에서 저 PBR 관련 주가 오히려 저 PBR 관련 주가 아닌 저퍼주들이 강했다는 거 보시면 27%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으로 높았던 것도 저 PBR 주가 아니었습니다. 고배당 주였던 기업들이 2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저 PBR 주가 9% 정도 올랐다는 걸 본다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 PBR 관련 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증시가 강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면밀히 본다고 했을 때는 역시나 성장성이 높고 높은 대신 주가가 낮게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강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표를 좀 보시게 된다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연초 대비해서 이 왼쪽이요. 코스피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여기 코스피 대비해서 다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지수 대비해서 제일 선망한 게 이제 소형주들이 좀 강했고요. 코스닥은 소형주가 유일하게 좀 빨간불 켰다라는 거 포인트를 좀 접목시켜보자면 저는 이제 저 PBR 중에서도 중소형주 그중에서도 실적이 좀 담보로 되고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강하게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좀 몇몇 기업들을 제가 스타워즈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관심주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1월 10일 날 얘기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패밀리 SC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좋은 실적을 좀 낼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월 10일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결국 실적에 좀 집중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수보다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그날 같이 얘기 드렸던 기업이 이제 테크윙이었죠. 테크윙도 보게 되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 주들은 계속적으로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1월 25일까지 1월 10일부터 1월 25일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그 뒤로 조금 횡보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또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재차 한 번 또 상승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7일날 제가 얘기 드렸던 기업은 HD 현대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로봇도 같이 좀 제가 연결돼 있고 이 CES 행사 때 이 회사 사장님이 이제 발표를 했었죠. 기존에서 발표가 있었고요. 보시면 지수 따라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횡보하다가 다시 한 번 또 고점을 좀 높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좀 보셔야 되고요.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24일날 얘기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다다음 날 주가가 20%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주가는 지금 눌러주고는 있지만 다시 한 번 또 여기 1월 26일 고점 고가죠. 고가까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보면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실적이 좀 기대감 높은 기업들이 좀 강하게 올라갔다는 것들이 좀 공통점이라고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월요일날 얘기 드렸던 바이넥스는 그 다음날에도 강하게 올라갔고요. 오늘까지도 주가가 14%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한풀 꺾이긴 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관련된 CMO에서 상업용 쪽을 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도 나름 좀 실적이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다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움직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29일날 얘기 드렸던 피로틱스도 보게 되면 그 다음날 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고 오늘 눌리긴 했지만요. 다른 여타 다른 기업들보다 강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유리, 글라스 기판 관련 주기 때문에 주가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주로 얘기 드렸던 종목들도 강하게 올라갔다는 건 실적이라는 측면들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주가 위치가 낮은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실적이라든지 그 주가의 위치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계속 좀 열심히 좀 찾아보시면 그런 부분들에서 좀 해답을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과 주가의 위치를 좀 확인해 보면서 종목을 투자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일본 증시랑 비교를 했을 때 거기가 먼저 정책을 시행했었고 그거를 봤을 때 저 PBR보다는 저 PER 종목들이 먼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맞습니다. 그 1년 동안에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구간 봤을 때는 저퍼주들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PBR줄도 관심을 많이 배제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폭이 훨씬 컸다는 게 이게 좀 핵심적인 내용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최근 장세가 테마주가 빠지고 실적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지금 시점에서 배당금만 보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가능할까요? 안 된다면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점까지요? 물론 제 손마음을 또 읽으셨나 봐요. 엑스라고 할 걸 또 알으셨나 본지 주의할 점까지 접혀달라 하셨는데 사실 PBR과 관련된 부분, 정보 정책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테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방금 앞서서 1분 증시랑 좀 비교할 때 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러 포인트가 좀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과 지금 일본이 시행했을 당시와 우리나라의 현재 매크로 상태가 많이 다르다는 것. 두 번째, 얼마만큼 그래서 경기가 탄탄하느냐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만 따져보시면 일본 정책을 따라한다 한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기는 어렵죠. 이게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냐면 PBR의 그런 낮은 종목도 올라가는 거, 부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고퍼, 성장주들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PBR 높은 성장주들은 또 그나마 성장가치 그대로 인정받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 수급이 또 쭉 빠지면서 저 PBR 관련 종목으로 수급도 이동합니다. 이게 제가 제일 우려했었던 부분이에요. 이 작은 국내 증시 내에서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이라든지 기간 수급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수급향적인 모습으로 옮겨다니는 모습을 보이니 사실 이 정부 정책적인 부분 덕분에 오늘 지수가 덜 빠졌다고는 하지만 테마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 반도체나 성장주들이 올라가면 이 PBR 낮은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조정 나오겠죠. 당연한 사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히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편으로 생각하는 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었을 때 그렇게 좋은 효과가 났었던 적이 크게 없었다는 겁니다. 전 정부 기조를 이야기하면서 공매도 금지가 나왔었을 때 많은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갔었던 부분을 기억하시다 보니까 공매도 금지라든지 아니면 PBR 관련돼서 정부의 부양책 같은 부분에 좀 긍정적이게 물론 평가를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점인 거예요. 원래는 수급 들어오고 이런 급격한 하락세 나왔으면 쇼커버링 올라오면서 지수 올라오면서 프로그램 매수 자극하면서 여타 종목들 다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지수가 안 빠짐에도 개별 종목들의 하락세는 어땠습니까? 거셌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PBR을 지금 추정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결국에는 테마입니다. 시장 안 좋고 성장주들 빠지면 PBR 종목들 갈 거고요. PBR 종목들 섹터 군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PBR군 내에서도 탄탄한 기업인데 얘는 PBR이 낮네요.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중에서 PBR 1위 넘는 기업이 30%밖에 안 돼요. 30%.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시장 내에서 우리는 PBR만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산 가치가 현금 제외하고 부동산도 있고 매출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분할 상장도 있고 굉장히 골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산 가치가 있다고 해서 정말 주주 환원 가치를 그대로 이행을 할까요? 그 부분은 미지수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내에서는 일단 테마성으로 바라보시면서 보시는 게 옳지 최근에 총선 관련주들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악재적인 흐름 속에서 총선주도 움직이고 이런 수급이 빠르게 전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PBR과 관련된 쪽도 테마 쪽으로 일단 바라보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전에 정말 매출을 이렇게 냈는데 PBR이 이렇게 났고 주가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평가받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증권사들에서도 그런 종목들을 관련해서 리스트업을 좀 해줍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이제 하나증권에서 리스트업을 해준 종목명 그리고 PBR이 1, 2 이하인 종목들입니다. 대체로 보시면 PBR이 0.5 이하인 종목들이에요. 보시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종목들 그럼 뭘 주목해야 되나요? 하면 보시면 시총이 지금 보시면 다 크지 않아요. 2천억 이하예요. 그럼 생각해보시면 원래 시총 크면서도 PBR 낮은 종목이 강하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총 적은 종목들이 더 잘 가요. 그러니까 테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한화, 한화생명, 이마트, 한국거스, 롯데쇼핑, DL, GS 여러 종목들 이렇게 쭉 리스트업이 있습니다. 그럼 몇 개 한번 살펴볼게요. 한화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 수급 한번 보자고요. 오늘 기간 팔았네요. 연속적으로 왜 매수를 안 할까요? PBR 저평가 국원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인데. 당일적인 스탠스로 흘러갈 뿐이지 이 섹터 내에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기대하시는 건 조금은 우려감을 전해드리는 바고요. PBR과 관련돼서 수급이 아직도 국내 시장 내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공매도 금지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외 변수적인 우리나라가 이머징 마켓이라고 평가받는 부분까지 쉽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단기성 트레이딩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투자를 권유드리고 싶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현재 구간에선 가장 좋은 판단일 것 같고요. 현금에 대한 보유를 항상 최대치로 가지고 계신 채 단기성 트레이딩을 쫓아다녀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이 사실 1월이 오늘로 마지막이잖아요. 사실 저도 1월이 일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갔으면 바랬어요. 오늘도 넥타이도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네. 저도 빨간 옷 입었습니다. 빨간색 좋잖아요. 기운 얼마나 좋습니까? 올라가요죠.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살아나야지 우리 개별 투자자분들도 살아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부양책도 중요하지만 원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함께 들어오면서 흘러갔던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매력도를 다시 느끼기 위해서는 이 시장의 매력도를 다시 올리기 위한 정책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와야지 대놓고 이렇게 들어오는 건 지금 세계에서 단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랑 중국 두 나라밖에 없다는 부분을 꼭 상기하시고 최대한 주의하시면서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시선도 있어요. 지금 저 PBI 관련주 내에서 ROE가 높은 기업을 보면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세요? 충분히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PBB도 보시면서 좀 이제 저평가하는 종목들을 많이들 바라보시는데 그런데 원래 그런 종목들은 시형이나 시장이 안 좋아도 자연스럽게 빠르게 회복하는 원래부터 빠르게 회복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플로우가 지금 테마성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PBR 낮은 종목들 중에서도 좀 재료가 좀 강하게 추가적으로 붙는 종목들이 꼭 있잖아요. 금융 쪽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또 제주 시리즈가 다른 게 또 같잖아요. 제주 반도체가 떨어지니까 제주은행이 같다. 제주 시리즈 이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이목이 쏠리는 만큼 크게 올라가는 시장이 반복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최대한 좀 유의하시면서 가시자.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작전에서 보시는 종목은 따로 없으신가요? 저는 일단 따로는 없고요. 너무 많은 PBR이 낮은 종목들인데 굳이 꼽자면은 섹터분으로 좀 꼽자면은 저는 물류나 금융 이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류나 금융 알겠습니다. 확실히 금융도 지난주랑 비교를 해봤을 때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으니까요.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거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종택 매니저님 보시는 종목 있으신가요? 네 저는 현대로템 오늘 실적 좀 발표가 있었는데요. 영업이익도 좀 컨센터스 상위 잘했고요. 주가도 이제 좀 바닥에서 슬슬 직전 고점 좀 돌파하는 모습일 것 같아서 실적 기대가 아직 살아있고 주가 위치도 매력적이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주로는 현대로템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 제가 지난주부터 실적맨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어떤 주제가 와도 확실히 지금 가장 실적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 PBR, 실적이 어떻게 나왔다 이 부분 봐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맞죠? 네. 가장 강하게 주가가 반응해줄 때는요. 적자 기업이 영업이익, 흑자 전환되고 그리고 흑자 전환됐던 영업이익이 다시 한 번 실적 성장으로 그 다음 분기에 큰 폭의 영업이익을 성장시키면 그때는 정말 놀라울 정도 주가 폭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크게 수익률이 안 올라가더라도 안정적인 측면에서 실적주 보는 게 가장 좋다, 베스트다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은 저랑은 약간은 결이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적 좋은 기업들은 시간을 두고 본다면 또 궁극적으로 항상 올라가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딩이 좀 어렵다 실적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분들은 아무리 실적 보시면서 한다면 시간 지나고 나서 항상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그 부분도 꼭 같이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아가 떠오르는데 두 번째 작전을 기아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작전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